네 이번 시간은 2021년 2회의 토목기사 상하수도공학 보도록 할게요. 문제 101번이 항상 나오는 거죠. 상하수도 구성순서, 상수도 개통도 뭔가요? 상수도 개통도 취, 도, 정, 송, 배, 급입니다. 그래서 취, 도, 정, 여기까지만 봐도 답 나왔네요. 3번이 정답이에요. 배기법, 하수관 접합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준시, 관저, 단차, 관정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접합볼류 볼까요? 수면 접합은요 관에 상관없이 수면을 맞추는 거예요. 관 크기 상관없이. 그래서 가장 수리학상으로 좋고 대신에 계산 복잡하고요. 관정 접합은 관의 정수를 맞추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굴착 깊이가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를 다 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사비가 많고 펌프 배수 양정이 증가하더라. 그래서 어디? 지세 급하고 수위차 큰 곳에 적합하고요. 관 중심 접합은 관의 중심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수면과 관저의 중간이더라. 그죠? 그리고 관저 접합은 밑바닥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비가 굴착량이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사비 적게 소요되고 펌프 배수 지역에 적합하더라. 틀린 거 찾아 봅시다. 관 중심 접합, 관의 중심 일치 맞고요. 관저 접합은 밑을 맞추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면 하부를 지시키는 거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단차 접합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지세가 복잡할 때 계단식으로 하는 거. 그 다음 4번 관정 접합은 정이 뭐예요? 정수리 부분, 윗부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토공량을 줄이기 위해서 평탄한 지형은 뭘 써요? 관저 접합 쓰고요. 그 다음에 이 관정 접합은 가장 굴착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103번, 이것도 항상 나오죠. 계획 오수량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하수량은 1인 1일 최대 오수량 그정에 20% 이하로 한다. 자, 그 다음 2번 생활오수량의 1인 1일 최대 오수량은 1인 1일 최대 급수량을 감안해서 결정한다. 네, 급수 한 만큼 우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고요. 3번 평균 오수량은 최소가 아니고 최대 오수량의 70에서 80%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3번 틀렸네요. 자, 그리고 합류식 우천식 계획 오수량은 네, 계획 시간 최대 오수량의 3배 이상으로 하더라. 맞죠? 그래서 이거, 우리 그럼 이 1.8은 뭐에 들어가요? 1.8은. 계획 시간 최대 오수량이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의 1시간 수량의 1.3에서 1.8배죠. 그죠? 거기서 헷갈리게 나왔네요. 정답은 3번이에요. 104번, 하수 배제 방식 이것도 매번 나오는 거. 분류식, 합류식 구분하는 거. 그죠? 중요하죠? 자, 분류식은 뭐고? 우리 오수관, 오수관 따로 하는 거고 합류식은 둘 다 합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분류식이 더 비싸요. 두 개. 2차선 뚫는 거기 때문에. 그죠? 합류식이 더, 건설비는 저렴하더라. 근데 수질상으로 보면은 누가 더 좋아? 분류식이 훨씬 더 수질상으로 보면은 우수해요. 왜 그래? 비가 왔을 때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시험이 2021년이잖아요. 그죠? 2021년에 도쿄올림픽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죠? 거기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수영을 이제 우리 도쿄 앞바다 앞에 우리나라 인천 같은 그런 오다이바 해안에 사는데 거기에 지금 엄청 수질이 나빠서 악취가 심하게 나고 거의 앞이 안 보이고 한마디로 똥물이래요. 왜 그렇게 됐냐? 이게 도쿄가 엄청 오래된 도시 아니에요. 합류식이에요. 분류식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당시 이제 여러분 도쿄올림픽 관련 기사 보시면은 비가 오면 끝장이다. 비가 오면 수질이 악화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왜 그래요? 합류식이 비가 오게 되면은 오수와 우수를 한꺼번에 관으로 통과시키다 보니까 넘치면은 다 그냥 도쿄 같은 경우는 바다로 바로 다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똥물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비가 오게 되면은 엄청 심하게 심하게 수질이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비가 올 때 문제 되는 거 이건 전부 다 뭐예요? 합류식에 관련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걸로 수질을 수질 측면에서 보면은 합류식이 나쁘고 그죠? 분류식이 유리한 거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관고접은 당연히 두 개로 2차선 깔아놓은 게 섞이면 안 되겠죠? 관이. 그래서 더 철저하게 관시를 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물량이 많으면 좋은 게 뭐냐? 수세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의 양이 많으면 그 물살 때문에 확 쓸고 내려가는 수세 효과가 있는 거는 물살이 큰 관이 큰 합류식입니다. 자 그리고 토사 유입이 자 우수의 토사가 많을 거 아니에요. 빗물에 다 쓸려도 오겠죠? 그래서 토사 유입은 여기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합류식은 폐쇄 우려는 없죠. 왜? 관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관이 크니까 검사 쉽고 근데 토사가 많기 때문에 청소가 어렵더라고요. 그죠? 분류식은 반대.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문제 봅시다. 틀린 것은? 1번 분류식은 합류식에 비해 우천시 원료의 위험이 크다. 누구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합류식이 훨씬 더 수질. 우천시 원료의 위험이 큽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볼게요. 합류식은 단면적 큰 거 맞고요. 검사 수리 기능에 그래서 관이 크니까 유리한 거 맞고요. 합류식은 분류식에 비해 건설비가 저렴한 거 맞죠? 시공 이용이 하고. 그러니까 2차선 뚫는 것보다는 큰 거 하나 뚫는 게 훨씬 더 저렴해요. 자 그 다음 4번 분류식은 강우 초기에 강우 초기에 뭔가 문제되는 거 분류식입니다. 근데 비가 와서 우천시 문제되는 거는 뭐고? 합류식이고. 그래서 4번도 맞아요. 자 이게 뭐냐. 강우 초기 외에 문제가 돼요. 분류식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분류식이 뭐예요? 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보내요. 얜 더러운 거니까. 근데 합류식은 뭐냐면 오수와 우수를 합쳐서 하수처리장으로 다 보내다 보니까 여기 못 돌아가는 애는 우리가 원료를 시키는 거죠. 근데 분류식은 우수는요. 그냥 바로 어차피 빗물이니까 바로 내보내거든요. 바로 방류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우수 빗물이 이제 뭐 골프장 아니면은 밭에 농약 뿌려놓은 거 아니면 여러분 도로에다가 도로 타이어라든가 쓰레기 이런 거 다 쓸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우 초기에는 쓸고 내려오니까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입니다. 틀린 건 1번.